팬덤이 있더라고요 안 주말했어요 팬덤이 있어요 좋다고 하면서 카페 어디다 여냐고 물커피와 언스페셜티 파이팅 아 왜 이렇게 안되지? 약한커피에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다 알죠? 40, 80, 40 우선 커피는 바테말라 와이칸 이라는 커피를 쓰고 있어요 이 커피를 우선 20g 계량하시면 됩니다 우리 처음 컨텐츠에서 얘기했듯이 20g 딱 하지 마시고요 21g 정도 계량하시면 될 거예요 다크한커피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라이트한 커피보다 이번에는 분쇄도를 조금만 더 두껍게 간다는 거예요 이 그라인더에서는 3.5로 라이트한 커피를 진행했는데요 다크한커피는 한클릭 더 옮겨서 4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커피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커피 한 2알 3알 정도를 넣고 먼저 그라인딩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커피를 잘 넣을게요 그렇게 하고 그라인딩 하겠습니다 닭한 커피는 라이트한 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온도에서 추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이트한 커피 추출했을 때는 끓인 물을 예열한 주전자에다가 넣고 나서 온도를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추출을 했는데요 닭한 커피는 예열하지 않은 주전자를 우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끈 물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사용하겠습니다 뚜껑이 있으신 분들은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30초 정도 라이트한 커피에서는 예열된 주전자에다가 물을 넣어서 최대한 높은 온도로 추출하는 걸 포커스로 두고요 상대적으로 다크한 커피에서는 예열하지 않은 이 주전자를 가지고 추출을 하시면 조금 더 자극적이지 않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필터를 충분하게 린싱하고 나서 다크한 커피를 진행하겠습니다 린싱할 때는 충분하게 물을 잘 버려주시고 20가량 커피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도 이렇게 산 듬성이 같이 올라가 있으면 약간 흔들어서 잘 맞춰주시고요 우리 자세 다 아시죠? 손잡이와 드리퍼는 항상 가운데 수직이 아닌 45도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걸 꼭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0점을 잡습니다 40, 80, 40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커피향이 2배로 뜸을 드리고 1분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진행하겠습니다 잘 못 드렸네요 다시 0점 잡고 아 다시 해야 되겠다 시간 먼저 안 눌렀다 항상 추출하기 전에 시간을 누르시고 뜸을 들이시면 돼요 뜸을 드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커피층 가운데부터 물을 충분히 부으면서 원을 돌리시면 되는데 너무 이 끝부분까지 물을 충분히 적시려고 드리퍼에다가 물을 붓지는 마세요 그냥 가운데 위주로 물을 어느 정도 부으면 알아서 물은 확산을 하기 때문에 물의 뜸이 충분히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0점을 잡고 난 다음에 1분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1분이 되면 이번에도 가운데 위주로 그냥 물을 부어줄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80g의 물을 가운데 부어줍니다 가운데 부어주면서 약간의 원 이 원을 부을 때 우리 아는 대로 스윙을 하지 말고 일정한 물줄기로 계속 80g을 부으면 됩니다 방금 제 자세 보셨듯이 한 손을 뚜껑 위에 올리고 손목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을 같이 움직이면 일정한 물줄기로 계속 부을 수 있어요 80g의 물을 붓고 다시 1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시간으로는 총 2분이 됐을 때 다시 나머지 40g의 물을 부어요 이때도 가운데 위주로 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2분 40초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네 2분 40초가 되면 드리퍼와 서버를 분리한 다음에 다시 0점을 잡고 물을 100g 희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보이게 네 희석한 커피를 잔에 옮겨 남고 향 먼저 맡으신 다음에 다크한 커피에서는 저는 구수한 향과 맛을 내는데 굉장히 포커스를 둬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카카오닙스를 연상시키는 네 카카오닙스를 연상시키는 카카오닙스를 연상시키는 카카오닙스를 연상시킵니다 근데 너무 연하신 분들은 80g으로 다 추출도 되고 너무 진하신 분들은 120g으로 물을 희석하시면 돼요 저는 다크한 커피를 추출할 때는 약 100g에서 120g 정도로 희석을 한 다음에 편안하게 마시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추출해서 드시면 항상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트한 커피와 다크한 커피 이 두 가지 레시피를 모두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라이트한 커피와 다크한 커피의 레시피가 달랐죠 그 이유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라이트한 커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40g하고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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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뜸은 30초를 드렸고 30초 간격으로 계속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다크한 커피는 40g 80g 40g 이렇게 부었고 뜸은 1분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레시피가 차이 나는 이유는 우선 제가 라이트한 커피에서 생각했던 향과 맛은 브라이트하면서 SDT도 조금 강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라이트한 커피 레시피를 만들어 봤고요 다크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트한 산미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구수하면서 씁쓸하고 어떻게 보면 마시기 편한 스타일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레시피가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그 두 가지 레시피의 가장 첫 번째 차이는 뜸 드리는 시간이죠 라이트한 커피는 30초를 뜸을 드렸고 다크한 커피는 1분 즉 60초 뜸을 드렸습니다 30초와 1분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보면 안치운 바리스타 뜸 드리는 영상이 링에 걸려있겠죠 30초와 1분의 차이점은 우선 우리가 향미 플레이버적으로 봤을 때는 단맛에서 구수한 맛 구수한 맛에서 씁쓸한 맛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라이트한 커피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에 뜸을 드렸고요 다크한 커피는 구수하고 쓴 듯한 뉘앙스가 이미 로스팅 포인트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하여 뜸 드리는 시간까지도 연장시켜서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 나는 점은 어떻게 보면 뜸 드리는 인퓨전하는 양을 제외하고는 라이트한 커피는 180g의 물을 부었고요 다크한 커피는 120g의 물을 부었어요 두 가지의 어떻게 물 붓는 양의 차이점은 총 추출량이 차이가 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산미에 관한 부분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추출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산미가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SDT 계열에서 사우버 계열로 변하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추출량을 우리가 원활하게 만들어줬을 때는 우리가 신맛이 조금 더 있다고 느끼게 되고요 추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졌을 때는 신맛보다는 달고 고소한 맛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추출 레시피가 되기 때문에 라이트한 건 조금 더 추출량을 늘려보았고 다크한 건 상대적으로 추출량을 조금 더 낮춰보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레시피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추출해 보시고 직접 댁에서 커피를 내려 드시면 나쁘지 않게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레시피 또한 저희 룰커피에서 직접 하고 있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혹시 차이점을 느껴보고 싶으시면 에서초동 룰커피 검색해서 오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하면 제가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요 이 컨텐츠 함께 믿고 따라오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그 언스팬셜 때 노래가 생각났어 음악 막 너무 감동적이었어 아